자 여러분 교재 246페이지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첫번째 월 불입액의 차익은 얼마냐?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인데 원금균등분할상환부터 한번 보시면은 원금균등분할상환 10번 문제죠? C A M 원금균등분할상환에 있어서 지금 주택가격은 월 불입액이죠? 주택가격은 6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은 우리가 50%다. 그러면은 얼마? 대출금은 3억원 되겠죠? 대출금은 3억원. 자 대출조건은 매월말상환데 대출기간은 3년, 30년. 대출이자는 연 6%, 월 0.5%죠? 자 원금균등분할상환시에 3년 거치후, 3년 거치후는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그 다음에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이면 이자만 지급한다. 자 그럼 첫번째 달. 그럼 첫번째 달. 매월. 우리가 상환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첫번째. 매월. 우리가 이자는 얼마다. 여러분이 첫번째 달을 묻는 거예요. 매월. 이자지급액은 대출금 얼마? 3억원. 대출금은 3억원에 월이자율. 얼마죠? 월이자율. 월이자율 0.5%죠? 1%는 300만원이니까 0.5%니까 150만원이죠. 150만원. 자 거치기간이니까 3년 거치했거든요.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지급합니다. 자 CPM.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보면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 없는데 자 그러면 월, 부리백은 얼마죠? 그러면 월, 부리백은 대출금. 대출금 3억원에 뭐를 곱혀준다? 월, 저당, 상수를 곱혀주죠. 월,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얼마 주어졌죠? 0.00. 0.006. 우리가 4, 4, 3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3억원에 0.006, 4, 3을 곱혀줬더니 193만, 193만 2,9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차액이 얼마죠? 이 차액이 얼마? 40. 월, 부리백의 차액. 여긴 43만 2,900원이 차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상환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적으나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점증 지불자당 1번이죠. 원리금 채증식 상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인데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상환하는 방식이 바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CPM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가 그 다음에 인플루에이션을 감안해서 높고 이렇게 5년차까지는 원리금 균등보다는 낮고 6년차 이렇게 높아지는 이 방식이 바로 GPM이라고 하죠. 이 GPM은 원리금 최증식 상환 방법. 그래서 원리금 최증식 상환 방법인데 이것을 점증 상환 대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점증 상환 우리가 저당 대출. 점증 상환 대출. 저당 대출 또는 점증 지불 저당이라고 해요. 1번 정답이죠. 12번 다음 관료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오른 것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에 소득이나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바로 GPM에 대한 설명이죠. GPM. 그래서 GPM A는 B는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매기 동일하지만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환 시기에 따라 다른 방식이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이렇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의 이자 지급 곡선. 만기에서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원금 상환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첫 번째 달이 지나서 하면 이자 지급액은 점점 체감하고 원금 상환은 점점 채증하는데 이 원금과 이자를 대준 여기 원금 플러스 이자죠. 이 금액이 이렇게 만기까지 똑같다.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원리금이 만기까지 동일한 상환 방식이 바로 GPM입니다. 그래서 매월 원금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죠.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기억 차입자의 첫 퇴 월 부립이 가장 적은 것. 자 이렇게 가는 것은 뭐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인데 첫 번째. 첫 번째에 있어서 초기에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가장 낮은 것은 바로 뭐죠? GPM이죠. GPM. 첫 해 월 부립액 납부 후에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것. 자 미상환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인 융자 잔고를 말하죠. 자 이게 대출금이죠. 대출금 만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런 형태. 우하향하는 직선.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나오는 건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은 CPM.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이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는 GPM이죠. 그래서 GPM인데 이제 이렇게 중간에 우리는 조기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할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 우리가 분할 상환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횟수가 빠르죠. 왜냐? 초기에 자금 횟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초기에 돈 갚은 금액이 이거잖아요. 원리금 균등은 이거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나니까 초기에 자금 횟수가 빠른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자금 횟수가 늦다가 아니라 빠르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2번 정답. 점증 상환 대출은 우리가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환 방식. 틀린 지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점증 상환 대출은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긴 사람에겐 불리하고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거죠. 2번 정답이죠. 자 10 우리가 5번 문제로 가면 대출 우리가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액이 감소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자액이 줄어드는 만큼 자 이렇게 여기죠. 원금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이자는 이게 똑같다는 얘기죠. 원금이 증가하는 만큼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정답.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증가합니다.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우선 만기가 되면 돈은 다 갚죠. 대출금은 다 갚은데 뭐가 문제가 있다. 이자가 문제지. 자 이자가 어떻게 돼요. 이자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가죠. 이런 형태로 이자 지급 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첫 번째 첫 번째 달의 이자는 똑같죠. 이자는 대출 금액이 동일하고 연 이자율이 같으면 이자는 똑같은데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바로 뭐죠. 이자가 이런 형태 나오는 것은 CPM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갚죠. 만기 될 때 우리는 CPM이 더 많이 갚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이자의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초기에 있어서 뭐가 된다. DTI는 어리가 크다. 어리가 커요. 원리금 상환액 이게 크죠. 원금 균등이 CPM보다 큽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더 큽니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 미상환 대출 잔액은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이 가장 적고 원리금 균등 중간 GPM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체증 상환 방식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알죠.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했다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이자 부담은 또 GPM이 이자 부담은 가장 높다. 미상환 잔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다른 방식에서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가장 높습니다. 틀린 지문 1번 정답이죠. 1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저당 대출 방식 중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원금 균등 분할 상황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대출 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2번 대출자 입장에서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해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다. 왜? 돈을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이 이 정도 갚고 원리금 균등은 이 정도 갚으니까 많이 갚으니까 해수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출자,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원금 해수 측면에서 유리한 것. 원금 해수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CAF, CPF, GPM의 순서죠. 돈을 많이 갚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으로 해서 우리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가 유리하죠. 왜냐? 초기에 이것보다 이게 갚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유리하겠죠.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에서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자, CPM은 CAM과 따져야 되는데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죠.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자는 첫 번째 달 이자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똑같아요. 이자는 똑같아요. 1, 1 또 두 개는 같아요. 그런데 원리금은 어디가 많아요? 초기에 원리금은 원금 균등이 많죠. 원금 균등이 더 많아요. 여기가 사면 여기는 2. 원리금은 어디가 많다? 우리는 CAM이 더 많거든요. 초기에.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1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요? 이게 크죠.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황보다 크다. 4번 맞는 지문. 5번 중도 상환 시에 차입자가 상환해야 하는 저당장금. 저당장금은 미상환 대출 잔액인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황 방식보다 적은 게 아니라 많죠. 그래서 틀린 지문. 5번 정답. 18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합니다.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뭐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적죠. 그래서 여러분이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은 바로 CAP.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니은 틀렸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에 매개 상환하는 원리금은 점차 감소하죠. 디귿 맞는 지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매개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 증가하죠. 그래서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5번 정답. 자 12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1회차 월부립액은 월부립액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많습니다. 1번 틀린 지문. 변동 금리 이자율과 고정 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금리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럼 차입자는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불리하죠. 왜냐 변동 금리 대출을 대출 받으면 대출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 부동산에 갇히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 4번 변동 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에게 전가되죠. 맞는 지문. 차입자에서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5번 차입자가 대출 금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과 대출 잔액은 적죠. 이것보다 이게 적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19번의 문제. 5번의 정답. 252페이지에 20번 문제로 갑니다. 우선 대출 초기 박스 안에 봅니다. 대출 초기에 이 얘기죠.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이죠. 저당 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것.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이 이 세 개 중에 가장 낮은 것은 뭐죠. 초기에 GPM이죠. GPM 대출 중간 보면 대출 중간은 이거죠. 우리는 LTV인데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 저당 잔액은 저당 잔금이죠. 저당 잔액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그러면 여러분 중간이죠. 대출 중간인 저당 잔액이 바로 미상환된 원금이 가장 높은 것은 또 뭐죠. GPM. 가장 높은 건 또 GPM. 그리고 대출 말기로 가서 차입자의 소득. 말기로 갔을 때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낮은 건 뭐죠. CAM.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대출 실행 시점의 총 부채 상환비를 가장 높다. 여러분 대출 실행 시점의 총 부채 상환비를 가장 높다.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은 건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쉼표 앞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쉼표 뒤로 갑니다. 대출 만기는 20년인데 대출 실행 후 10년 중도에 우리가 상환을 할 때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것. 여러분이 주택 가치 대비 저당 잔액이 가장 낮은 건 뭐죠. 원금 균등 둘 다 쉼표 앞도 원금 균등 쉼표 뒤도 원금 균등 따라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로 갑니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담보 인정 비율과 DTR을 둘 다 낮춰야 돼요. 그래야 대출금이 적어지니까 금융기관의 위험이 낮아지죠.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뭘로? 변동금리로 대출해 주죠. 그래야 어떻게냐?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에 부채 감당률이 1 이하가 되는 투자안을 뭐한다? 선택을 한다. 1 이하가 아니라 뭐죠? 1보다 커야겠죠.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또 되겠고. 5번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압. 수압은 교환이에요. 교환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자 여러분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죠. 수압. 교환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합니다. 5번 정답. 자 20 우리가 5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 대출 상환 방식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원금균등식 저당대출은 이렇게 원금. 원금은 매달 균등하게 상환하고 이자는 감소하는 원금 기준으로 우리 매달 상환함으로 원리금은 뭐한다 이렇게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죠. 채증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1번 정답. 2번 원리금 균등식 저당대출은 전체 대출 기간에 걸쳐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하죠. 동일한 대출 방식으로 원금 상환액은 이렇게 채증하고 이자 지급액은 체감합니다. 맞는 지문. 원리금 체증식 저당대출은 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원리금이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방식의 대출. 대출 원금의 회수가 가장 빠른 것. 대출 원금의 회수가 가장 빠른 건 CAM. 가장 늦은 건 GPM. 그리고 첫 해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큰 대출은 뭐다? CAM. 가장 적은 것은 또 GPM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주택 저당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인 금융기관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왜? 원금 회수가 빠르니까 위험은 적지. 그래서 원금 회수 위험은 어디가 가장 커요?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에 따른 위험은 원금 회수가 많이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상환된 금융이 많으니까 위험은 가장 높지. 그래서 1번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제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작죠? 초기에 뭐가 나온다.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죠? GPM은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여러분 이자 지급액은 80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액이 20만 원. 이자도 못 갚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출금액, 대출금액 이 차이 60만 원을 여기 더해 주다 보니까 융자 잔고는 처음에 대출 받은 금액보다 초기에 더 높죠.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마이너스 부의 원금 상환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에 크다 하면 안 되고 작다. 2번 정답. 변동 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 측에 발생하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제에게 전가할 수 있다. 맞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이 적게 나타나죠.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미래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여기서 또 한 문제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28번 다음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주론의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우리가 적당한 것을 묻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바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변동금리 대출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주론은 고정금리인데 상환 방식은 원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만기일시 상환 원금은 만기 전액 상환하고 매 기간 이자만 상환하죠. 그리고 모기주론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1번 모기주론인 경우에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거기에 28번에 1번 보면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CPM일 때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원리금 상환액은 뭐다? 일정하죠. 일정한데 이자는 점점 체감을 하니까 전체 값도 줄어들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다 하니까 틀린 점은 점점 우리가 감소하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이나 모기주론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한다. 어떻게 돼요? 부담은 화폐가치가 하락하니까 감소하겠죠. 점차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장기간, 장기가 포인트인데 장기간 금리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고정금리인 모기주론 대출을 받는 것이 차입적이 유리하죠. 왜냐? 변동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이 차입적이 증가되니까 그래서 장기일 때는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3번 정답. 다른 대출 조건이 같다면 대출 후 첫 번째 달에 차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지급액은 시중은행 대출이 모기주론보다 더 높다. 이자는. 모기주론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황이니까 이자는 어디가 가장 높아요? 우리는 시중은행 대출이 우리가 가장 높다. 차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금액은 우리가 이자는 어디가? 고정금리가 더 높죠. 시중은행 대출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금액인데 초기에는 시중은행 대출이 더 낮습니다. 모기주론은 더 높아요. 고정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지문이죠.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은 시중은행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더 높은 편. 왜? 우리는 금리 변동 위험이 더 높은 편. 대출자 동그라미. 대출자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은 맨 끝에 더 낮은 편.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낮은 편. 대출자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차입자가 아닙니다. 대출자라는 것을 주의해 두시고 맨 끝에 낮은 편.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 시험 문제는 또 이게 많이 나오죠. 대출 시점. 대출 시점의 초기 이자율. 대출 시점의 초기 이자율을 초기 이자율을 아까 4번 지문 보면 요거인데 초기 이자율은 어디가? 고정 금리 대출이 뭐보다? 변동 금리 대출보다 더 높아요. 초기 이자율은 왜? 변동 금리 대출은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기가 낮고 요기가 높아요. 아까 4번 지문은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29번 문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번 나눠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합니다. 1년에 4번 나눠봐야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정답.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인 코픽스 영동용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고 CD 영동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준금리인 CD금리의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되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되죠. CD 영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입니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이 변동금리대출이죠. 변동금리대출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때 기준금리가 2012년까지는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인데 이자율 조정주기는 3개월이죠. 그런데 이게 2012년 말에 이게 불합리에서 우리가 도입된 게 있죠. 우리가 바로 코픽스가 도입되는데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에서 구한 자금 조달 비용지수가 바로 코픽스인데 코픽스 금리를 도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 조정주기는 6개월 1년이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대준다. 이 가상금리는 마진 또는 위험 가중금리라고 해요. 마진 위험 가중금리고 차입자의 뭐에 따라 달라지죠? 신용도. 은행에 대한 연체 실적, 거래 실적,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출 시점에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필요하고 대출 중간에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거 뭐가 변동한다?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가 변동하죠.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자율 조정주기가 나오는데 이자율 조정주기가 뭐 할수록? 짧을수록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화폐가치 하락해서 손해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대출자는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뭐한다? 정가하기 때문에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죠? 유리하다. 이 지문도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30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CD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상승하죠. 이렇게 CD금리가 오르고 코픽스금리가 오르면 기준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는 상승해요. 반대로 CD금리가 하락하고 코픽스금리가 하락을 하면 기준금리가 하락을 해서 대출금리로 하락을 하죠. 기준금리가 중간에 변동합니다. 2번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아요. 2번 이거죠. 이거 설명한 거죠. 2번 정답. 3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정상적인 주택수요는 증가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때 대출시점에서 예상이 나오는데 고정금리대출에 있어서 예상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은 2%인데 실제 인플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5%다. 이게 더 높았어요. 그럼 이 차이가 얼마의 차이? 3%의 차이인데 이 3%가 바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명목상의 고정금리 대출, 명목상의 금리인 고정금리, 대출금리는 변화가 없어요. 명목상의 금리가 변화가 없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실질이자율을 하락을 해요. 뭐는 변화가 없어? 아까 얘기했지만 대출, 고정금리, 고정금리, 고정금리 이 고정금리인 명목상의 이자율은 불변, 변화가 없지만 뭐가 하락을 하는 거야? 실질이자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대출자와 채무자인 차입자 사이에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는데 대출자는 손해를 보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차입자는 이익을 얻게 돼요. 4번 틀린 지문 5번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즉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은 시중은행의 CD 영동주택담보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차입자, 차입자 동그라미 2번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입장에서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선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뭐가 유리하다?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시중은행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합니다.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가 있는데 이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이 유리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통상적으로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인데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 모기주론보다 뭐다? 우리는 금리가 낮아요. 높은 편 하면 안되고 낮은 편에야 맞죠.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것은 CD 영동주택담보대출 즉 변동금리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겁니다. 3번 정답 보금자리론은 어떻게 돼요? 월상환액 보금자리론 보니까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자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여러분 CAM이거든요. CAM 원금균등분할상환액에서 뭐가 나온다? 월상환액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 월상환액 월상환액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을 줘요. 월상환액 중에서 원금은 일정합니다. 매월 가판에 원금은 일정하니까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는 점점 줄어드니까 전체 값은 뭐다? 커지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4번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자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형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뭘로? CD영동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한 게 아니죠. 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부담하니까 불리하지. CD영동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다. 뭘로 받아야 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겠죠. 자 32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고정금리저당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에게 금리 위험이 발생한다. 차입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대출자에게 발생합니다. 대출자. 이 얘기거든요. 자 고정금리대출에서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죠. 금리 상승기 금리 상승기의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우리가 차입자는 어떻게 돼요? 낮은 대출금리로 갚으니까 이익을 얻게 했고 누가 손해를 본다?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해요. 누가 손해다? 대출자가 손해를 보지. 그리고 이럴 때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높은 대출금리로 갚으니까 대출자는 이익이 되고 차입자는 손해 줘요. 이때 금리 변동 위험은 누가? 차입자가 부담을 하죠. 1번 어떻게 돼요? 정답이고 2번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자에게 차입자는 이런 경우에 작년에 계속 2년 연속 정답이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입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뭐를 재금융 리파이낸싱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리파이낸싱 이게 대환대출 대환대출인데 이걸 받아서 뭐 한다? 조기상환을 해요.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하면 대출자는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죠.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은 대출자가 안게 되니까 대출자는 벌칙으로서 조기상환 수술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명목상의 이자율은 실제 이자율에다가 뭐를 대주면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대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 차이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됩니다. 4번 변동금리저당대출은 금리 위험에 비대칭 문제가 없죠. 왜냐?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전가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보다 통상 이자율이 낮습니다. 맞는 지문 변동금리저당대출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대출자와 차입자의 재협정에 의해서 이자를 결정하는 방법죠. 방법도 있다. 재협정저당대부를 얘기하죠. 재협정저당대부방법입니다. 5번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33번 주택저당대출 시에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 요인으로 뭐한다? 틀린 것 인상의 동그라미 인상이죠. 인상인데 대출자의 수익률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인 우리가 대출금리는 명목이자율인데 명목이자율 명목상의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 명목상의 이자율이 뭐가 된다? 대출금리를 얘기해요. 그럼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인 명목상의 금리 이자율이 대출금리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1번 지문을 보시면 뭐가 나오죠?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인상이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콜금리가 오르면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높아서 통화당국의 콜금리를 인상하면 실질 이자율이 높아서 명목 이자율이 높아요. 차입자의 신용도죠. 여러분 차입자가 실업배 있다. 또는 연체 실적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할증률이 높아서 또 뭐도 높아요. 할증률이 높으면 뭐도 높아요. 이것도 높죠. 그래서 4번까지는 다 맞았는데 5번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키면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키면요. 자금 수요가 줄어들어요. 자금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나타난 게 여기 이자율 금리인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금에 대한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금리는 이렇게 하락을 해요. 하락. 그래서 5번 정답. 34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인상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변동금리대출은 차입자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합니다. 왜? 금리변동위험은 차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대출이자율은 개인별 신용 위험도를 감안하여 결정하죠. 한국주택금융공세의 모기조로는 고정금리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 조기상환위험은 누가 보다? 대출자가 부담. 차입자는 조기상환을 하면 조기상환위험은 대출자가 부담. 시중은행에서는 금리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CD에 영동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문제는 잠시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